여러분은 또다시 구속되었습니다. 공이 수십 개가 있는데 공이 널린 게 공인데 그거를 쌈박질하고 서로 홀뜯고 물어뜯고 이간질하고 사기치고 뺑기치고 모른 척하고 이랬으면 되겠습니까? 안되겠습니까? 그렇게 난리치우니까 덥죠? 지금 봄도 아니고 한겨울에 한겨울에 지금 이렇게 땀 흘려서 되겠어요? 한 새끼당, 두당 목욕하는데 목욕비 얼마에요? 아빠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 목욕비가 또 나가야 되는데 아빠 돈도 못 버는데 이 새끼들이 땀은 흘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목욕비가 두당 10만원인데 이 새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힘든데 보름에 한 번씩 하면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야? 파산하는 거야? 파산 내일 생산 사상축량 먹는 날이에요 이 새끼들 아주 그냥 돈 주세요 어? 자 반성하고 있어요 알았어요? 구속 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1 2 2 감사합니다.